싱가포르 싱가포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외에 나왔어요 바로 제가 한동안 못 와봤던 명동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요즘 명동은 또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교자 예전엔 여기 낮에도 사람 진짜 많았거든 평일 낮에도 외국인분들 관광객분들 많으셨는데 오빠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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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여기? 1966년에 창업을 시작하셨나봐 선불이었어요 선불 칼국수 2개랑 만두 시켰거든요 만두관장 속바에요 여러분 처음 봐서 신기해서 그래 간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터졌어 근데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되어있어 음 김치 맛있다 팔국수집은 김치가 맛있어야 돼 팔국수집은 김치가 맛있어야 돼 이제 깜짝이야 해서oya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ś 김치를 여기다 올려 특별한 계절 고기도 쫄깃하고 소도 듬뿍 들었고 빨리 칼국수 먹고싶다. 우와 감사합니다. 와 나왔는데 위에 이렇게 고기 다짐육이 되어있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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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이렇게. 만두 아닌가? 어 만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많은 칼국수를 먹어봤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약간 간장 맛도 나고 맛있다, 맛있어요. , 만두 하나랑 칼국수 하나씩서 두 분이서 드실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오징어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이거 구독자 분들이 추천해주셔서.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오빠는 가하는 거다 늦게 먹기 시작했는데 다 먹은 거야? 응. 오빠는 면 킬러니까. 근데 새선면은 빨리 먹네. 이거 먹고 명동 길거리 한번 구경 나가자. 우리 전에 왔을 때도 떡볶이집 기억나? 거기 알지. 거의 완전 맛있지. 거기 한번 가볼까?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전에 이쪽 트럭 이렇게 음식 쫙 깔려있던 데 같은데 확실히 코로나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못 오셨잖아요. 많이 텅 비었다. 그치? 이쪽도 그치. 되게 마음 아프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치? 거리가 좀 썰렁하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사람은 확실히 많이 늘어났어. 저쪽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지금 음식 파는 데도 있고 다양한 악세사리 팔고. 저쪽으로도 이렇게 돼있어. 여기도 이렇게 돼있을걸? 여기가 명동 청당이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할 수 있게 되시는데 여기구나. 여기가 명동 청당이래요. 여기가 명동 청당이래요. 저 안에 들어가봐도 돼. 어디? 청당 안에. 아 그래? 근데 날씨 왜 이래 오늘? 오늘 왜 날씨 폭염? 아 잠깐만. 오늘 36도인가? 아 행사 준비로 대성당 개방하지 않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구만. 괜찮아 이렇게만 봐도. 일단 너무 덥거든요 지금? 빙수 먹으면 안 되네 빙수? 어우 너무 덥다. 일단은 좀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빙수집을 찾아서 고고. 아 설빙 찾았다. 설빙. 설빙. 여름에는 피신을 해야 돼 빙수집으로. 야 여름이라 그런지 빙수집이 만원이다. 오빠. 남편 여기 다 땀이에요 지금. 대머리에 땀이 다. 나도 만만치 않아. 바라모아파이. 에어미. 볶아파이 덜어. 우리 떴으니까 받아올게. 으어. 아니 망고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찬 음식 먹을 때도 부어서 먹는다고. 양념장에 찍어먹는게 너무 맛있어 ㅋㅋ 너무 맛있어 ㅋㅋ 댓글이 있었어 ㅋㅋ 상큼하니 맛있어 ㅋㅋ 너무 극과 극이다 ㅋㅋ 너무 덥고 너무 차갑고 ㅋㅋ 망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ㅋㅋ 헬궈하세 ㅋㅋ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세요 ㅋㅋ 너무 더워요 ㅋㅋ 나가면 또 덥겠지? ㅋㅋ 올리브영에 뭐 살게 있어요 ㅋㅋ 이 섀도우 예쁠 것 같아 ㅋㅋ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 ㅋㅋ 그냥 묻어난 것 같아 ㅋㅋ 너무 예쁘다 ㅋㅋ 이거 예쁘다 ㅋㅋ 화장솥 앞머리 헤어롤 여기 되게 크다 올리브영 내가 가봤던 곳 중에 제일 커 ㅋㅋ 우리 저번에 떡볶이 촬영했던 곳 기억하지 ㅋㅋ 거기 바로 여기거든 ㅋㅋ 명동에서 생각나가지고 ㅋㅋ 먹고 가자 ㅋㅋ 여기 기억해 ㅋㅋ 여기 기억해 ㅋㅋ 신세계 떡볶이 ㅋㅋ 기억난다 ㅋㅋ 기억난다 ㅋㅋ 여기 진짜 맛있었거든요 ㅋㅋ 근데 ㅋㅋ 바로 여기 있어 ㅋㅋ 바로 여기 있어 ㅋㅋ 보여 ㅋㅋ 안녕하세요 ㅋㅋ 저 예전에 촬영 왔었는데 ㅋㅋ 기억나세요 ㅋㅋ 기억나세요 ㅋㅋ 기억나세요 ㅋㅋ 좀 오래됐어 ㅋㅋ 오래됐죠 ㅋㅋ 오래간만이네 ㅋㅋ 그쵸 ㅋㅋ 여기 명동 와서 오랜만에 ㅋㅋ 많이 넣은 것 같았는데 ㅋㅋ 맞아요 ㅋㅋ 기억하시는구나 ㅋㅋ 기억하시는구나 ㅋㅋ 알지 ㅋㅋ 네 ㅋㅋ 저희 떡볶이 1인분 여기서 먹고 가고 ㅋㅋ 순대는 1인분 포장해주세요 ㅋㅋ 네 ㅋㅋ 기억하시는구나 ㅋㅋ 감사합니다 ㅋㅋ 어이구 감사합니다 ㅋㅋ 오이구 감사합니다 ㅋㅋ 어묵도 주셨어요 ㅋㅋ 근데 이떤이떤 나왔어 ㅋㅋ 오늘 여기 명동 오랜만에 촬영하려고 나왔거든요 ㅋㅋ 오늘 여기 명동 오랜만에 촬영하려고 나왔거든요 ㅋㅋ 색다른 떡볶이 이거 맛있어 ㅋㅋ 맛있어 ㅋㅋ 음~~ 음~~ 이맛이야 ㅋㅋ 음 맛있다 ㅋㅋ 음~~~~~~ 더 맛있어진 것 같애 ㅋㅋ 네 ㅋㅋ ㅎㅎㅋㅋㅋㅋ 음~~~ 음~~~ 음 어이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따가 이따와 고기맛 ifen 고기맛 고기맛 고추맛도 많이 나면서 되게 맛있어. 매워. 너무 맛있었다. 이거 어디서 봐야지. 아, 네네네. 맛있다고요? 네, 그치, 맛있어. 쓴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국어 친구 팬이에요. 정말요? 반갑습니다. 싱가포러에요, 싱가포러. 여행 오신 거예요? 네네네네. 아, 여행 오셨대. 안녕하세요. 사진, 사진 찍어야지. 아, 사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먹어. 아, 무거워. 고마워요, 사장님. 저희가 감사하자. 저희가 명동을 자주 오지는 못하는데 올 때마다 들릴게요. 즐거운다. 사장님도 몸 건강하시고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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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가려고 해요. 근데 방금 저 시청자분을 만났거든요? 떡볶이 먹다. 오, 떡볶이 먹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하고 사진 찍었어요. 오, 떡볶이 먹었거든요? 오, 떡볶이 먹었을 텐데 잠깐만. 싱가포르에서 지금 여행 오신 분이래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너무 당황했어. 근데 촬영을 못했어. 오, 그리고 좀 입에 막 떡볶이 묻었을 텐데 잠깐만. 묻었어? 오, 잘 모르겠는데. 다행이다, 그러면. 일단은 차를 타고 가죠. 이거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그 암게 대짜리 두 마리랑 새우장 하나 포장해주세요. 먹방 찍을 간장게장하고 새우장 포장해서 갈 거예요. 우리 항상 여기서 찾아가잖아요. 아,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집에서 만드는 것도 맛있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짠. 오늘 브이로그는 끝. 안녕. 안녕.